1. 긴 겨울이 시작되는 문턱을 넘어서고 보니 무엇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싶은지 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냥 찍는 사진이 아닌 한 장의 사진에서 수만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참 좋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올겨울 저와 함께 생각하고 분리하는 사진의 늪으로 빠져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안녕하세요. 정우사진 공방입니다. 포근한 겨울을 즐기고 있는 요즘은 꽃이 피지 않아도 눈이 오지 않아도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은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인가 하면 벌써 토요일이 되고 또 한 주가 시작되니 딱히 하는 것도 없으면서 허둥대다 보면 날이 저문해요. 언제쯤 차분하게 어두워오는 저녁을 먼저 기다릴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들판에 꽃도 없고 무얼 찍어볼까 생각하던 중에 정물을 한번 찍어보고 싶었습니다. 정물은 과일, 꽃, 화병 따위의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물체를 놓고 그린 그림을 말하며 인상파 이후 서양화의 한 분야로 정착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듯 사진으로 정물 표현을 해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니 아직은 서툴고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촬영부터 했습니다. 밖에 촬영할 마땅한 것이 없으니 집에서 합니다. 스튜디오처럼 조명을 갖추고 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다 갖추기는 어렵고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첫 샤신이 만큼 엉성하기도 하고 어딘가 모르게 부족함이 있으나 첫발, 첫번째의 경험은 언제나 서툴렀습니다. 그것 감안하고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5mm 소프트 렌즈 소개합니다. 소니 바디에 사용할 수 있는 렌즈이지만 필요에 따라 캐논, 니콘 모두 가능합니다. 45mm는 표진에 가까운 광각이기도 하고 접사를 잘 하기도 합니다. 핀이 생각보다 잘 맞기도 하고 빛의 반응을 잘 합니다. 이 렌즈를 건네주신 작가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영국에서 1916년부터 1947년까지 생산된 렌즈를 새롭게 재구성한 렌즈로 포그 및 핑거링 전용으로 주간 및 야간에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멋진 드림 렌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접사링을 이용한 클로즈업 사진은 다른 렌즈와 차별되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들은 이미 다 접고 무엇을 찍을까 고민하다가 정물을 찍어봅니다. 요즘 스스로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단순한 하나를 놓고 여러가지로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몸통이 중심이 되기도 하고 꼬리가 중심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정면이 중심이 되기도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작은 병을 놓고 찍어보고 꽃도 한 송이 놓아봅니다.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이미지들을 파악하면서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만큼 찍습니다. 바닥에 LED 조명판을 놓고 그 위에 푸른 빛이 천을 덮으니 푸른 바다 느낌도 납니다. 얼마 전 정물 사진 찍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카라 한 송이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카라는 흰 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본 카라는 컬러가 있었습니다. 그 한 송이의 꽃을 두고 여러가지 프레임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진은 있는 그대로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촬영가가 보는 시선에 따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비록 한 송이지만 그것의 다른 느낌을 찍어봅니다. 이 렌즈의 장점은 색의 경계선을 아주 부드럽게 잘 만들어줍니다. 소프트 렌즈인 이만큼 부드럽기도 하겠지만 색과 색과의 조합을 잘 나타내주기도 하고 차분하고 편안한 느낌의 사진을 표현합니다. 한 송이의 꽃으로 볼 수 있는 여러가지 사진을 보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접사 쪽으로 들어가서 색의 흐름을 표현해 봐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꼭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늘 아쉬움이 남는 사진입니다. 요즘의 관심사는 정물사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서툴고 볼품없지만 차차 찍으면 찍을수록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안고 이 겨울은 정물사진을 주로 찍게 될 것 같습니다. 촛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차차 나아지는 걸음을 걸어가야겠죠. 지금부터는 이 렌즈를 건네주신 작가님이 사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야간에 조명을 받는 곳에서 촬영을 하면 참 예쁜 모습이 됩니다. 물론 핑거링을 한 것이고요. 빛의 모양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다는 것 또한 이 렌즈의 장점입니다. 소프트 렌즈라고 했듯이 사진 자체에서 느끼는 소프트한 감성은 부드럽기 그지없습니다. 흑백에서 볼 수 있듯이 아우라도 어느 정도 생기고 면과 면 사이를 아주 부드럽게 처리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안개 낀 것 같은 느낌도 부드러움도 있지만 사람 지나갈 때 보이는 연초점이 매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45mm 드림렌즈 정리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소니 마운트로 지금은 되어 있지만 니콘, 캐논 모두 가능합니다. 두번째 소프트한 표현을 아주 잘하는 반면 부분 부분 선명한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핀이 맞는 부분과 소프트한 부분이 적절하게 잘 어우러진다는 것이지요. 세번째 무한대 초점도 가능하고 접사도 가능합니다. 접사링을 사용할 경우 초접사까지 가능하며 색의 빛이 아름다운 번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번째 회화렌즈를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에게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렌즈가 됩니다. 핀이 안 맞는 것을 불안해하는 경우를 보는데 이 렌즈는 핀이 잘 맞습니다. 어느정도 회화적인 사진을 찍다보면 핀이 너무 잘 맞아도 싫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섯번째 핀거링이 잘 됩니다. 저는 실내 촬영이어서 핀거링 테스트를 못해봤습니다. 초점거리가 짧은 정물이어서였는지 핀거링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핀거링을 한 사진을 보니 불빛에 쉽게 핀거링이 됩니다. 여섯번째 중저가 렌즈입니다. 아주 싸지는 않지만 그만큼의 기능을 하고 있으니 적절한 가격에 내놓으셨습니다. 렌즈를 사지 않으셔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 연락처는 아래에 있습니다. 처음에 회화 렌즈를 소개할 때 판매 목적이 아니고 회화 렌즈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좋은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어느 작가님이 렌즈를 소개해 달라고 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 누군가가 사가지 않아도 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항상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긴 겨울이 시작되는 문턱을 넘어서고 보니 무엇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싶은지 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사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냥 찍는 사진이 아닌 한 장은 사진에서 수만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참 좋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올 겨울 저와 함께 생각하고 분리하는 사진의 늪으로 빠져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